방송인 서장훈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10일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서장훈의 모친은 이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장훈의 모친은 투병 끝에 끝내 눈을 감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서장훈은 큰 슬픔 속 유족들과 장례를 준비 중입니다. 그간 서장훈은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모친이 투병 중인 사실을 눈물로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2021년 연예대상에서 올해 예능인으로 선정된 그는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빨리 완쾌되셨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소원을 전했습니다. 2022년 방송된 물어보살에서는 빨리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편찮으시다. 올해 소원은 어머니의 건강이라고 눈물을 보였죠. 최근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에서도 모친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명웅이 스페셜 mc로 출연하자 서장훈은 제가 웬만하면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라고 투병 중인 모친을 위한 영상 편지를 부탁했고 이명웅은 얼른 쾌차하셔서 꼭 제 콘서트장에 직접 한번 모시고 싶다. 건강하시라라고 서장훈 모친의 건강회복을 기원했었습니다. 하루 전날 방송에서도 서장훈은 어머니를 언급했는데요. 남이 나 때문에 놀랄까봐 배려하는데 부모님은 나를 걱정해서 밤길 조심하라고 한다.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도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다라며 어머니와의 일화를 공개했었죠. 모두의 바람 속 병마와 싸우던 서장훈의 모친은 끝내. 세상을 떠나 가슴 아픈 비보에 모두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효심 깊은 아들로 알려진 서장훈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저처럼 조금 알려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저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한다던가 더 좀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노글레스 올리지. 잘나가는 연예인들을 보면 일반인들은 상상도할 수 없을 만큼의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연예인들 중에서도 진정한 부자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농부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인데요. 그는 재산이 4조 원이나 있다는 루머에 휩싸였을 만큼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돈이 많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에 대한 그의 남다른 생각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의 재산은 정확히 얼마나 많은 것인지 그리고 돈에 대한 그의 가치관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장훈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자기 객관화 아주 잘 되어 있는 연예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본인의 외모에 대해 가감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놓고 서로 더 닮았다고 싸우는 걸 봤어요. 우리 엄마는 울기까지 했어요 라며 본인의 외모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하며 오히려 유머스럽게 분위기를 연출했죠. 연애에 관해서도 쓴소리를 아낌없이 퍼붓기로도 유명합니다. 한 아이돌이 여자친구 관련 이야기가 언급될 때마다 난 예민하다니까 라고 말하자 서장훈은 한숨을 내쉬며 내가 이혼을 했니 뭐 했니 젊은 사람들이 헤어졌다 만났다 할 수도 있지라고 발끈해 모두를 폭속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재산에 대해서도 대중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죠. 그래서인지 서장훈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서장훈은 유명한 부동산 부자로 사조 재산설이 돌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루머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입을 엽니다. 서장훈은 한 방송에서 사조 재산설에 대해 부인하며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개인 재산 사조원이신 분이 전 국민 중에 몇 분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수구는 그 중에 서장훈이 있다라고 농담하며 웃었는데요. 이어 서장훈은 허탈하게 웃으며 설마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겠냐 했는데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재산은 언제나 화두에 오르는데요. 또한 그는 6천억 자산 가설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서장훈은 이 이야기를 진짜 믿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제가 6천억 있는 줄 알아요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6천억까지는 아니지만 밝혀진 그의 재산을 합치면 그래도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장훈이 지난 2000년 28억 1,7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구 한 빌딩의 시세는 현재 최소 45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인근에 있는 이 빌딩이 신분당선 개통으로 더블 역사권이라는 호지를 맞았다고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서장훈은 서초구 빌딩 외에도 서울 동작구와 마포구의 빌딩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58억 원에 매입한 동작구 흑석동 빌딩은 현재 시세 150억 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빌딩은 서장훈이 어머니와 공동 소유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 홍대클럭거리 부근에 위치한 서교동 빌딩은 2019년 14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서장훈이 보유한 부동산 3곳의 자산은 단순 계산으로 7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서장훈은 방송에서 사실 임대업은 30년 농구 인생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농구 선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이를 활용한 재테크로 부동산 스타가 됐음을 밝히기도 했죠. 이렇듯 서장훈은 굉장히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신이 모은 재산을 절대 쉽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운동선수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난 뒤 돈의 가치에 대해 깨달은 바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이들로부터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서장훈은 젊어서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 15년 동안 프로 농구 선수 생활하며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가 가장 행복한 건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 명품을 사는 것도 값비싼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라 돈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나이가 들고 보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다른 무엇도 아닌 돈 때문에 훗날 비굴해질 수 있어. 젊었을 때 숙이고 살아야 나이 먹고 허리 펴고 사는 거야.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도 젊음을 핑계로 이해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50대가 돼서도 지금처럼 대출받으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간다면 의리로라도 곁을 지키던 절친들도 지칠대로 지쳐서 모두가 널 피할지도 몰라.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당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돈의 값어치를 알지 못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듣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등 자신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을 지탱할 수 있는 게 돈이라면 싫어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게 아닐까. 평소에도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화법을 보이는 서장훈인 만큼 부자 중에서도 부자로 꼽히는 그가 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돈에 대한 필요성과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 돈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저 자신을 봤을 때 너 지금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는 결국 행복이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좋은 것을 보고 먹고 같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닐까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가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데에는 짧게 끝나버린 결혼생활의 아쉬움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서장훈은 2009년경 결혼을 했지만 3년 만에 짧은 결혼생활을 마칩니다. 이후 그는 물론 상대방까지 오랜 시간 온갖 루머에 휘말려야 했습니다. 서장훈은 이러한 루머들에 대해 방송에 나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루머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혼 이유를 밝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부부간의 문제는 당사자만이 아는 문제입니다. 이야기하는 자체가 그 친구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라고 밝혔습니다. 서장훈은 그래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상한 소문을 없애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나왔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달려와 이제 많은 이들이 인정하는 부자가 되었지만 돈과 행복이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봉도 낳고 모은 것도 별로 없는 후배들을 보았을 때 예전 같으면 돈을 기준으로 그들의 삶이 불행해 보였겠지만 오래전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무척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내가 훨씬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듣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는 그게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더욱 가치 있는 곳에 자신의 돈을 쓰기로 마음 먹습니다. 먼저 현역 농구 선수 시절 마지막 연봉을 전액 기부합니다. 원래 계획은 다른 이유 없이 마지막을 기념하려던 이벤트였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해는 무급으로 활동했다고 하죠. 이후로도 남을 위해 그는 자신의 돈을 씁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기부하거나 빌딩의 임대료를 반값만 받는 착한 건물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기부를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이게 잘한 일이고 잘못한 일이고를 떠나서 나처럼 조금 알려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따라하거나 더 확산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선행이 다른 이들에게도 퍼져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의 바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혹자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기부 좀 할 수도 있지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부자라도 자신의 것을 남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거 법시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크든 작든 말이죠. 그가 선행을 베풀기 때문에 성인군자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이런 이들 덕분에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서장훈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